12세월! 발송했습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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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행복하게 했는데 오늘 나와서 팀이 있을게 공부를 주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그 역할에 해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한 번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택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냈습니다. 근데, 개인 생각했을 때 유동적으로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지, 어떠한 건가요? 어떤 게 어떤 건가요? 어떤 게 좋은 거에요? 오늘의 최상화는? 오늘의 최상화는? 제가 방금은 한 번에 오늘의 최상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불안해? 오늘의 최상화가 있는 것 같지? 오늘의 최상화는? 대기한 결과는 하나의 최상화는? 한 번에 응원하는 것 같고 던진다고 했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홀팡스탄을 유리하게 가져오는 것 같고요 오늘 퍼드랑 쉐이덩이지 먹고 지구커멘트랑 언어랑이 잘 됐기 때문에 한 번 구치 중에서 던진이 될까 좋은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왔습니다 저세적으로 모든 공분이 좀 더웠습니다 사실 오늘 두시의 경기이라서 좀 많이 더웠습니다 더욱 호텔 잘 안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올랐습니다 하아홍사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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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날씨가 좀 덥긴했지만 관악구역을 선선해서 괜찮았던 것 같고 거기서 어제 좀 힘든 여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끝난다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맞아 또또려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거위를 위해서 박 Katie를 위해서는 충북 상치를 잘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좀 신경 썼습니다 우리 NC 선수 오늘 너무 잘했는데요 여러분들 NC 선수에 있어서 더 더 힘들 수 있는 경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하자 엑스! 엑스!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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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북의 매진 경기였습니다. 정말 인테리스 멤버들 많이 데뷔하기 위해서 외국어리오프을 잊었는데 많이 힐링되었을 것 같습니다. 멤버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 just think this game was sold out today. This was my dream. I just think this game was sold out today. This was my dream. I knew sold out game was something like that. It's definitely my dream. Which are your... You say something to the OG fans? Who has this for you? Yeah, thank you so much for the support. It's awesome coming here, playing for your attention. In front of the sold out cloud. We're happy to be here. We're happy to have you here. We're happy to have you here. We're happy to be here. Thanks for coming. Oh, good to all of you. You also have a feeling that fans all know the experience. The artists' hearts welcome, and our fans for you. you'll get a lot out of it. And we get them. Because we get your best and best. We have a best way for them to watch. Thanks a lot. Very nice. 감사합니다. 한국말 있으면 팬분들에게 한국말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슨!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